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발부 뜨는 일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 쓸데없는 짓거리에 빠져들었어요 모든 직분이 계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권한이 생겼거든요 동암께 처음 갔더니 그래도 그 당시 숫자만 해도 우리 노예에서 제일 컸거든요 노예에서 제일 크니까 상납금이 제일 많거든요 장론이 몇 분이에요? 상납금 서로 가져다가 노예 내겠다고 실갱이를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그거 들고 가면 노예에서 커미션 주죠? 아니요 그냥 고스란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서로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교회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납금을 누가 들고 가서 노예 가냐고 그랬을 때 내가 우리 교회 대표야 내가 실세야 내가 몸통이야 이거를 은근히 과제하는 거거든요 몸통이잖아요 그 돈 들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렇게 들고 가면 노예에서 누구를 대표로 보는가 하면 돈 들고 온 그 장로님을 아 이 양반이 실세구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장로님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들고 가시겠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붙여버리셨죠 교회 돈 가지고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라 이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라 그 매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 듣고 작심하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작고 힘들 때는 절대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왜? 여차하면 튀니까 장로하라면 튀니까 그러면 교회는 사실은 안전해요 왜? 직분이 계급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목사도 위험하고 장로님들도 위험하고 집사님들도 위험하고 위험해요 왜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7개월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7개월 우리는 2001년 10월 7일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2002년 5월에 했다 그러시니까 거의 비슷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를 추월했지만 우리도 굉장히 빨리 성장한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도 석 달 되니까 천명 모이더라고요 좋았는데요 그때 제가 겁을 먹었어요 천명 교인이 왔는데 여러분 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셨겠죠? 우리 교회도 아니죠? 다 오셨죠 그때 이렇게 파악하니까 장로님들만 35분인가 오셨어요 자기가 장로였다고 밝힌 사람만 안 밝힌 사람은 모르고 그러니까 천명이 다 장로, 집사, 권사 속된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한 가닥씩 하시던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게 겁났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은데요 교회는 천명이 모였지만 백치 상태예요 그냥 누구든지 말뚝 받고 새끼집을 치면 자기 땅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옛날에 땅 따먹게 하던 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위험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신기한 목회를 했어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교회를 했어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회도 안 하고 수요 기도도 안 하고 구역 조직도 안 하고 직분 임명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주일 낮 예배만 드렸어요 교인들이 막 미치기 시작했어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어느 여자 인천에서 오시는 경우 한 분이 다른 건 관두고 구역전 만들어 달라고 왜요? 구역 예배들이 심심해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해서 반상에 가세요 그랬어요 거기 가서 통반장하라고 교회에서 하죠 왜 구역 예배도 안 하고 조직도 안 했는가 하면 조직을 하면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잘못하면 다 계급으로 우선 대표성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이렇게 될까 봐 권찰, 집사, 권사, 장로 그러지 않고 다 2년 동안은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낮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온 정신의 관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교인들이 교회에서 힘 못 쓰게 새도 못 부리게 이렇게 뿌리 못 내리게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한 번은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저희의 정관, 제도, 시스템 그게 옳고 그런 것도 있고 좀 좋고 나쁜 것도 있는데 정신은 틀림없어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주인 놀이를 못한다 사람은 주인 놀이를 못한다 오목둘 때 이렇게 오목두는 사람 만나면 답답해요 돌 세 개만 놓으면 보지도 않고 와서 막아넣는 친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정관은 돌 세 개만 보이면 갖다 무조건 막는 거예요 미리 막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 놀이를 못해요 저희가 이제 11년 채 되었는데요 거기는 성공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것 때문에 단점도 있어요 힘을 못 쓰는 단점도 있는데 그래서 힘 쓰는 사람이 없어서 안전한 것도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사람 주인 놀이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제가 돈으로 해서 이살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수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없을 건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하기 때문에